네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스크립트 튜토리얼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은 폰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다루는 좀 더 고급스러운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트랜스포메이션, 폰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과 매트릭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어 잘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한 토픽은요. 우리가 이제 글자를 텍스트를 화면에 찍는 데는 폰트 딕셔너리에서 폰트를 찾아서 파인트 폰트 그 다음에 스케일 폰트하고 셋 폰트 한 다음에 스트링을 넣고 아 스트링 넣기 전에 항상 무브트 해야죠. 위치가 전혀 정해져야 됩니다. 뭐 백백 무브트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스트링을 집어넣고 가로 닫고 쇼 했었죠. 그럼 그 쇼 하면 스트링이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기능들을 추가한 수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a show라고 하는 건데 a show는 그 어떤 스트링을 찍을 때 a x a y 만큼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면서 글자들을 한 글자씩 찍습니다. a b c d 를 찍어라 그러면 a x a y 만큼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면서 찍어요. 그 다음에 c x c y 캐릭터 with a show는 뭐냐면 어떤 캐릭터가 만나면 어떤 문자를 만나면 예를 들면 스페이스를 만나면 아니면 대문자 a 를 만나면 대문자 a 를 만나면 그 앞에다가 조금씩 스페이스를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글자 앞에서만 특별하게 스페이스가 생기는 게 with show고요. 그 다음에 a show와 with show를 합쳐서 a with show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x 정해진 것만큼 어떤 캐릭터가 만나면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글자와 글자 사이는 얼마만큼 이동하고요. 그렇게 하고 show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k show라고 하는 게 있는데 k show는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executable array가 있는데 그 executable array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여기 이 스트링에 들어있던 문자들이 문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두 번씩 입니다. 사실은 두 번씩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스택에 저장돼요. 문자가 예를 들면 a 면 65인가요? 65번 숫자가 스택에 저장되고 b 면 66에서 저장되고 그렇게 쭉 글자들이 스택에 두 번씩 저장된 상태에서 어레이에 있는 procedure를 실행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스크립트를 써서 직접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폰트를 렌더링 하려면 먼저 그 폰트를 가져야죠? times roman 하고요. find font 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금만 크게 할게요.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scale font 하고요. set font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폰트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50, 50에 move to 한 다음에 show 를 할게요. show 를 하는데 여기다 제 이름은 그냥 썩게죠? 반영리 show 하면 여기 show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show 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displacement 라고 쓰고 show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displacement 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여기 나타납니다. 환영리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글자를 찍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찍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x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자라면 태국 글자나 무슨 뭐 아랍 글자들 같은 거라면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왼쪽으로 오게 되겠죠. 어떤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쓰는 글자라면 위에서 아래로 y 좌표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좌표계는 y축이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글자가 캐릭터가 증가할 때마다 위치가 자동으로 옮겨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displacement 라고 합니다. 이 displacement 를 조금씩 조정하는 걸 지난번에 글자에 따라서 va 하고 ma 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커닝 이라고 한다고 했죠. 디스플레이스 커닝 이런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a 쇼는 파라미타 두 개가 필요해요. 5,5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그럼 현재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쇼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겠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환영리를 또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a 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아 x 방향으로 5. 원래는 여기가 새로운 원점인데 5,5를 이동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음수 방향으로도 작동을 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5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환영리를 하고 네 a 쇼를 해 볼게요. a 쇼 하면 네 이렇게 되는데 어 네 되긴 되는데 이렇게 중복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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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네요. 오 예 재밌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많이 왼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뭐 5 하고 다시 환영 3 a 쇼 하면 네 a 쇼 하면 어 어 undefined in a 쇼 죄송합니다. 지금 숫자들은 다 들어갔고 a 쇼만 안 들어갔죠? 네 a 쇼 하면 이렇게 거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a 쇼는 이렇게 거고요. 그러면 음 어 대문자 a 가 아마 아스키 코드가 65일 겁니다. 그러면 어 윗 쇼 를 보여 드릴게요. 윗 쇼는 뭐냐면 대문자 a 가 나타날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지금 현재 위치가 요기죠? 어 아이 여기다 다시 제가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러면 네 100 moved to moved to 100, 200 moved to 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X 방향으로만 10을 하고 Y 방향은 조금만 할게요. 3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A 캐릭터니까 65로 정할게요. 그리고 스트링에 여기다 쓸게요. 환윤용하고 AAA하고 리하고 AAA하고 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WITH SHOW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A를 만날 때마다 A라고 하는 글자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죠. 리하고 김이 이쪽으로 갔죠. 그렇죠. AAA니까 AAA가 이쪽으로 옮겨갖고 이만큼 찍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만난 다음에 그 글자를 찍은 다음에 음의 65 캐릭터에다가 디스플레이 그만큼 이동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작동하는 게 WITH SHOW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WITH SHOW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A WITH SHOW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다시 100, 100, 100, 150, 300으로 할게요. 올라갈게요. 뭐부터 한 다음에요. 기본적으로 위에 것과 같은 WITH SHOW를 먼저 하는 거예요. 10, 3, 65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들만의 차이가 5, 5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똑같이 한 AA, 뭐뭐뭐뭐뭐 AA, 포인트 AA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합친 거니까 A WITH SHOW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쭉 글자들이 나타나다가 A자 만나면 A자 찍은 다음에 많이 이동하는 거죠. 얼마큼? 10, 3만큼 많이 이동해요. 그런데 보통 글자들 사이는 5, 5를 이동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추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5, 5 움직인 다음에 10, 3을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이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만나면 이것만 하는지 둘 다 같이 하는지 둘 다 같이 했다고 하면 8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8만큼 이동한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또 하나 남은 명령은 K-SHOW인데요. K-SHOW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제가 쇼페이지를 해서 화면을 좀 지울게요. 그리고 폰트는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100에 Move2를 하고요. 100,100에다 새롭게 그릴 텐데 어떤 걸 그리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K-SHOW인데 K-SHOW는 어떤 걸 실행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실행 안하고 아무것도 실행 안하고 그냥 환영리 하고 K-SHOW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봤더니 환영리가 그냥 나왔어요. 어? 그냥 SHOW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무것도 실행 안했는데 익스큐토블 어레이에 비어 있었는데 스택에 다 22개가 써줬어요. 22개는 뭘까? 라고 봤더니 스택을 한번 볼까요? 네. 72부터 시작해서 72가 들어갔고요. 네. 119, 119, 97, 97, 111, 111 이렇게 갖고 이게 뭔가 봤더니 환영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허. 그러니까 72가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들어갔죠? 스택을 봤는데 첫 글자는 한 번 들어가고 끝에 글자도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 글자는 두 개씩 들어갔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글자 글자 사이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이거를 쓰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클리어 해볼게요. 이거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라고 하나 쳐볼게요. 마이너스를 쇼를 해요. 그러면 각 글자 글자마다 마이너스가 쇼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봅시다. 아아. 그 뒤 환영리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타나겠죠? 네. 해. 오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환영리하고 이렇게 여기 오. 스페이스 사이에도 이렇게 치고 예. 너무 이쁘네요. 그렇죠? 글자들 사이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프린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글자마다 프린팅할 때 중간중간에 어떤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거기다가 케이쇼를 하면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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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별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 드릴 부분은 캐릭터 엔코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자는 어떤 숫자 코드하고 맵핑이 되어 있죠. 당연히 가장 널리 쓰는 코드는 ASCII 코드예요. 물론 최근에는 뭐 유니코드도 나왔고 뭐도 나왔고 그래서 물론 이 포스 스크립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유니코드가 나와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SCII 코드 기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문자, 한국 문자, 일본 문자 전부 다 지원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이 수호 튜토리얼에서는 ASCII 기반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CII 기반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는 지금 한글 쓰는 게 굉장히 포스트 스크립트로 한글 쓰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스트 스크립트 설치 파일이 들어가면 여기 고스트 스크립트 설치 프로그램 한 대 들어가면 example 거기에 가면 CJK 관련된 example 코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폰트도 깔아야 되고 뭐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데 여기를 한번 참조해서 연습을 해보시도록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코드 관련돼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명령어가 두 가지인데요. 이미 배운 겁니다. CVS라고 하는 것 하고 푸시라고 하는 겁니다. 푸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스트링에다가 어떤 스트링에 어레이에 어떤 엘리먼트를 바꿀 때 푸시를 했잖아요. 스트링에 어떤 엘리먼트를 바꾸고 싶을 때는 캐릭터로 바꾸고 싶을 때는 100 해서 100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고 100을 코드에 넣으면 됩니다. 그걸 푸시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캐릭터들을 또 쓰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푸시를 해서 또 쓰면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캐릭터 넘버가 인트 캐릭터 넘버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CVS을 써요. 당연히 이 스트링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100을 100 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만들어 주는 명령입니다. 이거 차이를 간단한 example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고스트 스크립트에서 캐릭터 인코딩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스택에 들어있는 값을 캐릭터에 다가 캐릭터로 변경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 CHL 한글자짜리 스트링을 하나 만들게요. 데프하고요. 그 다음에 SSS는 네글자짜리 스트링이고 데프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럼 한글자짜리 네글자짜리 스트링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K-SHOW를 가지고 뭔가 재밌는 이펙트를 낼텐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캐릭터를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캐릭터에 그 스트링을 넣고 싶어요. 그럼 푸스를 쓰겠죠. 예를 들면 110이 들어가 있어요. 스택에 이 스택에 들어가는 110 값을 저 차르라고 하는 값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푸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파라마턴 차르고요. 차르의 0번 주소에다가 110을 푸테라 해야 되는데 지금 110이 어디 있어요? 스택의 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10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이 상태에서 스택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세 개가 됐죠. 이 세 개의 순서를 롤을 합니다. 세 개를 마이너스 1 방향으로 롤 하면 세 개 밑에 있는 거를 빼오죠. 스택을 다시 보면 이제 맨 밑에가 캐릭터라고 하는 스트링이 됐고 0이 됐고 110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푸스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푸스를 했으니까 캐릭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볼까요? 캐릭터 N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ASCII 코드로 110은 소문자 N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케이쇼를 한번 좀 재밌게 해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실행하냐면 이렇게 실행해요. 캐릭터 에다가 스택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을 때 그 값을 그 값을 네 0을 0번째 주소에 3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롤을 하고 푸스를 하면 캐릭터 에 CHEID 이라는데 어떤 그 스택에 있던 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캐릭터 가 스트링으로 바뀌었던 것을 수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똑같이 환 용 환 용 리로 네 이걸 가지고 캐이쇼 를 하려고 해요. 캐이쇼 를 하려고 봤더니 아 위치를 한정 했네요. 이건 이만큼은 일단 스택에 넣어놓고요. 100 100 무브 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캐이쇼 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 환 용 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케이쇼 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쌍으로 한 쌍씩 두 글자씩 계속 스택에 푸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hw가 푸시 되고 wa가 푸시 되고 그러니까 h는 한 번 나오고 맨 끝에 하고 맨 나중글자는 한 번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스택을 봤더니 아직도 이만큼이 남아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한 번 클리어 하고요. 다시 한 번 케이스 쇼를 해볼게요. 요번에 조금 위로 올라갈게요. 100,200 move2 하고요. 아까 케이스 쇼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스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스택에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요. 스택에 남아있는 걸 가지고 그걸 할 거냐면 조금 더 할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것의 아스키 코드는 무엇일까 하고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택에 들어있는 숫자를 스택에 있는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꾸는 건 cvs잖아요. 스트링을 넣어주고 cvs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작동이 될지 에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스트링을 아까 만들었던 스트링 이름이 sss죠. sss로 cvs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음 그럼 스트링으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sss 스트링을 쇼를 해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쳐 보겠습니다. 스택에 뭔가 남았는데 아아 그리고 환영리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케이쇼죠. 케이쇼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 wh 나왔고 숫자들이 가끔 가끔 나왔네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아하 네. 어떤 어떤 숫자가 나왔나 봤더니 대문자 72는 대문자 72 아스키 코트인 같아요. 119는 아스키 코드를 프린팅 하는데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북에 튜토리얼 북에 튜토리얼 북에 샘플 코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블루 튜토리얼 북에 들어있는 이그젠플 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만드는데 cvs 로 보여주는 명령 캐릭터를 한글자로 보여주는 명령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루프를 돌려 줄 바꾼 하고 이런 거예요.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쓰고 아스키 코드를 쓰고 캐릭터를 쓰고 아스키 숫자를 쓰고 캐릭터를 쓰고 여러분들 한번 이 튜토리얼 에 들어있는 튜토리얼 책 92 페이지 이 코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 문자가 뭐고 아스키 코드는 뭐고 이것을 짝으로 해서 프린팅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드를 직접 스트링에서 붙여넣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백슬래시를 쓰시면 됩니다. 백슬래시를 쓰면 16진수가 아니고 10진수가 아니고 팔진수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161은 제가 보니까 팔진수로 241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241 백슬래시 하고 241 하고요 AA 한 칸 띄고 백슬래시 241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쇼어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느낌표가 나왔죠. 느낌표가 거꾸로 느낌표가 240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팔진수로 바꿔서 팔진수 코드를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폰트 트랜스포메이션 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폰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인드 폰트를 해갖고 폰트 파일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스케일 폰트를 하게 됩니다. 스케일 폰트 하고 15 스케일 폰트 11 스케일 폰트를 했는데 이 스케일 폰트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라는게 만들어져요. 행렬인데요. 결국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난 시간에 지오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 배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스케일링 이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세 가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세 가지 인데 이게 결국 뭘로 표현되냐면 포스트 스크립트 에서는 3x2 2x3 이라고 해야 3x3 2x2 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매트릭스로 표현됩니다. 왜 또 이게 3x2 6개짜리 매트릭스냐 원래는 3x3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는게 이해가 쉽습니다. 3x3 매트릭스 인데 오른쪽은 항상 001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서가 그 1차원 어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0,1,2,3,4,5 인데 행렬이 수식으로 쓰면 0,1,2,3,4,5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변환 행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x,y,1 집어넣으면 이 벡터와 행렬을 곱해서 새로운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테레이션은 어떻게 되냐. t,x,t,y 만큼 트랜스테레이션 하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x,y,2 곱하면 x'은 x 더하기 tx y'은 y 더하기 ty가 되죠. 그러니까 트랜스테레이트가 되는 거고 로테이트는 로테이트는 회전행렬 회전행렬 여러분 예전에 공부했을 때 생각이 나실 때 코,코,마,싸 이렇게 외웠죠. 이렇게 됩니다. t만큼 회전했을 때 회전행렬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은 여기 자리에 sx,sy가 있으면 당연히 x 곱하기 sx,y 곱하기 sy가 되니까 스케일링이 되겠죠. y시어는 이렇게 됩니다. 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뜨리는 걸 시어라고 합니다. x 방향 또는 y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뜨리는 걸 시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좀 자주 쓰는 문장을 이렇게 카피에 떠 놓을게요. 뭐냐면 time through만 파인트 폰트 이걸 굉장히 자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폰트 넘기니까 BF라고 정의할게요. BF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또 하나 정의할 텐데 뭐냐면 뉴라인이에요. 뉴라인 뉴라인인데 제가 x좌표는 100을 쓸 거고요. y좌표는 이렇게 한 번 쓸 때마다 13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좀 위로 올라갈게요. 100 300 move2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베이스 폰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폰트를 쓰는데 스케일 폰트를 하잖아요. 그럼 12 스케일 폰트 셋 폰트 하잖아요. 그리고 뭘 쓰냐면 그 다음에 쇼를 하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쇼가 됐습니다. 그러면 뉴라인 하고요. 그럼 그 다음 줄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스케일을 했잖아요. 스케일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되냐면 행렬이 이렇게 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시 똑같이 타임스로만 파인드 폰트 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인데 12 0 0 12 0 12 0 0 한 다음에 메이크 폰트 합니다. 메이크 폰트 하고요. 메이크 폰트라는 명령을 이해하셔야 돼요. 메이크 폰트는 어떤 행렬을 가지고 스케일 폰트를 하는 거예요. 폰트 매트릭스 폰트 트랜스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환영 리 쇼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똑같아요. 이거 색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2 0 12 0 메이크 폰트 하고 12 스케일 폰트 는 똑같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메이크 폰트를 하고 나니까 뭔가가 스택에 남네요. 스택을 한번 볼까요? 스택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보면 딕트가 하나 들어있었 었습니다. 네. 타임스로만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뉴라인을 했는데 BF를 했고 마이크 폰트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가 남아있나 봅니다. 아 셋 폰트를 안 했네요. 셋 폰트 다시 할게요. 윗줄에서 BF 하고요. 메이크 폰트 한 다음에 셋 폰트를 해야죠. 셋 폰트 네. 쇼어 할게요. 사실은 결국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매트릭스 한번 써볼까요? 어떤 지금 네 조금 이제 그럼 이 행렬을 가져올게요. 예를 들면 폰트를 베이스라인 폰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가져왔습니다. 가로방향으로 크죠. 세로방향으로 똑같은데 그 다음에 메이크 폰트 메이크 폰트 셋 폰트 다시 네 환영 리 하고 쇼 했어요. 그랬더니 오 네 뚱뚱이잖아요. 오른쪽으로 뚝뚱이잖아요. 뉴라인 하고요. 세 줄로 들어오겠죠. 또 다른 매트릭스 한번 쓸게요. 위로 한번 키워볼까요? 위로 키우는 거는 반대로 네. 요거 위로 가져와서 네. 이쪽으로 와서 얘를 네. X방향은 한 10으로 놔두고 Y방향은 한 7 네. 17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치면 네. 위로 조금 길어졌고 좌우로 조금 줄어든 그런 글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요런 걸 가져볼게요. 쉐어링 까지 하는 매트릭스를 한번 가져올게요. 뉴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에서 여기다가 네. 매트릭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V 해갖고 만약에 조금 요렇게 생긴 매트릭스 쉐어링 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X가 Y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나타납니다. 어? 그러면 두 번째 배리어블 그러니까 세 번째 배리어블이 쉐어링 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쉐어링 을 반대방향으로 시킬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환영리가 안쪽으로 기울이는 폰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값을 이렇게 여러 번 바꾸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여기다가 조금만 숫자를 넣을게요. 2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냥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Y다 2를 넣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장난스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폰트를 표현하는 매트릭스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놓고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 글자가 나타나는 방향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지금 매트릭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트랜스레이터 로테이터 스케일 배웠죠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매트릭스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을 MMM 이라고 M을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대표를 해버릴게요. 그러면 MMM은 매트릭스 입니다. 그러면 MMM 매트릭스 에다가 CURRENT 매트릭스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CURRENT 매트릭스 는 지금 폰트 매트릭스가 아니라 현재 전체를 그리는 매트릭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 2.33 배를 키웠네요. 그러면 이 CURRENT 매트릭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되면 2 2 스케일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MMM CURRENT 매트릭스를 보고 매트릭스가 어떻게 됐나 보면 4.66 으로 2배 커졌습니다. 오호 그럼 트랜슬레이트를 하면요. 예를 들어 100 100 트랜슬레이트 하면요. 그 다음에 CURRENT 매트릭스 다시 바꾸고요.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좀 이상한 숫자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일링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하면 트랜슬 트랜슬레이트 하고 스케일링 하는 것 하고 매트릭스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테이트 하고 트랜슬레이트 하고 스케일링 하는 것들 이런 매트릭스들을 다 관리해서 현실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은 매트릭스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매트릭스를 우리가 직접 네 이게 매트릭스가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1차원 어레이처럼 보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캐릭터 아웃라인입니다. 캐릭터 아웃라인은 뭐냐면요. 보통 글꼴들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린 것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아웃라인을 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A라는 글자가 있을 때 A의 아웃라인을 그려가지고 스트로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A를 쓰면 보통 이렇게 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아웃라인으로 뽑는데 폰트를 정의할 때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폰트는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인데요. sw.game.key.mt 라고 하는 폰트인데 이 폰트는 게임 키보드 설명하고 할 때 쓰는 거에요. 그랬는데 보면 글자가 있구요. 거기 바깥에 바운더리를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스트로크가 있고 글자가 있는 거죠. 지금 나이아가라 인그레이브드 라고 한 폰트를 보면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속이 비어있어요. 스트로크로 만들어진 폰트에요. 폰트에는 스트로크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필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죠. 이 L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채운 거죠. 이렇게 채운 것은 우리가 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는 스트로크 에요. 그죠? 스트로크와 필이 섞여있는 폰트를 가지고 아웃라인 외곽선을 떼어내라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지죠. 그냥 필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필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필일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 스트로크는 어떻게 이상한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스트로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스트로크를 얇게 해서 외곽선을 이렇게 따 내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불리한 값이 이 캐릭터 아웃라인 외곽선을 따는 명령이 캐릭터 패스인데요. 불리한 값으로 false를 넣으면 그냥 폰트에 정의되어 있는 그 패스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스트로크든 필이든 상관없이 확 가져옵니다. 만약에 여기가 트루로 되어 있으면요. 필은 필의 아웃라인을 땁니다. 그런데 스트로크는 스트로크의 스트로크의 아웃라인까지 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달라집니다. 그건 시스템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폰트가 필르만 구성된 이런 글자 이런 식의 글자였다고 한다면 두 개가 트루나 펄스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글꼴이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퍼스나 트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패스로 만든다면 어디다 쓸 수 있느냐 그럼 필할 때나 스트로크 할 때 나중에 배우게 때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클립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좀 전에 했던 베이스 폰트 그건 선호이 됐으니까 BF 그냥 쓰고요. 타임시 로만 폰트였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좀 크게 할게요. 50 스케일 폰트 그 다음에 세트 폰트까지 할게요. 그러면 일단 Move2를 0,0으로 해놓을게요. 패스를 만드는 거니까 0,0에다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0에다가 캐릭터를 제가 제 이름을 환영 리이라고 해놓고 네. 그려놓고 이거를 패스를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하는 거니까 이 패스를 아웃라인 폰트를 따 볼게요. 그게 뭐였냐면 char-character-path였죠. 캐릭터-path 앞에 패러메터가 하나 붙는데 여기 뭐가 붙냐면 true냐 false냐가 붙는데 저는 true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패스가 정의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Move2Line2 Move2Line2 Cross2Path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G-Save을 해볼게요. G-Save을 하고 네.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네. 그랬더니 환영리가 이렇게 나타났죠. 네. 그러면 어 이 G-Save 된 걸 또 활용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0.2 set 그레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갖고 필을 한번 해볼게요. 필을 그러면 아 필을 하기 전에 G-Save 했던 거 G-Restore을 리스토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필을 해볼게요. 아 아닙니다. G-Restore을 하면요. 0.2 set 그레이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줘야 돼요. 0.2 set 그레이 하고요. 필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두운 색깔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네. 이렇게 또 필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우리 example에서 보면 이거를 이 글자를 로테이션 하는 데 썼네요.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그러면 포르프를 돌릴게요. 0에서 20도씩 돌아가면서 360도까지 포르프를 돌려요. 포르프를 돌리는데 뭘 하냐면 지금 캐릭터 패스로 정의된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냥 똑같이 해도 돼요. 환용 리 로 되어 있는 것을 true 로 해가지고 네. 네. 캐릭터 패스를 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이거를 로테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 포르프에 들어있는 로테이트를 해주는 거니까 네. 그냥 로테이트를 쓸게요. 로테이트 지세이브를 먼저 하고요. 지세이브를 하고요. 로테이트를 하면 로테이트 20도 로테이트 40도 로테이트 60도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 패스를 나눈 다음에 그거를 그냥 네. 스트로크 하면 되죠. 스트로크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해볼까요? 포 네. 틀렸냐면 네. 차르 패스가 네. 차르 패스가 틀렸네요. 차르 패스가 어떻게 틀렸냐면 현재 뭐가 없다고 하냐면 커런트 포인트가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차르 패스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0 0 move2 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네. restore 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우 하향력이 이렇게 쭈르르륵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크리아 하고요. 그러면 다시 어 이거 조금 더 어 네. 이거를 고쳐서 각도를 조금씩 10도씩 바꿔볼게요. 10도씩 네. 이렇게 되네요. 어? 이것이 화면이 좀 중앙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200 200 트랜스레이트 를 하고요. 위의 걸 다시 실행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네. 스케일 하고요. 스케일을 얼마 정도 할까요? 0.5 0.5 스케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걸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작은 환영리가 로테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재미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